안쪽부터 세워 앉아요 안쪽부터 세워 앉아요 눈 번지고 있다고 확인해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한쪽부터 한 줄로 지워주세요 앉으면 만세 말해 주세요 만세 안전벨트 세워 드릴게요 만세해 주세요 고마워요 바람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제일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하나 둘 셋 하면 출동 맨 처음 출발할 거예요 평준아 엄마 봐도 돼 하나 둘 셋 출동 안녕 출동이에요 인사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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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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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